조선노동당 총비서 5월 22일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 건설과 상대한 준공행사의 성과적 보장에 기여한 군인 건설자들과 설계일꾼들, 예술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배를 두고 길이 전할 용광의 기념사진을 찍게 된 끝없는 감격과 관의로 하여 참가자들의 가슴가슴은 세차게 설레이고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도착하시자 탁월한 스승 창조와 건설의 위대한 고장을 우러러 터치는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 땅을 진감하며 울려퍼졌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당 간부 양성의 최고촌당 건설을 직접 발견하시고 역사적인 건설 사업의 전 과정을 종력적으로 이끌어주셨으며 성대하게 고행된 준공행사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어 우리 당의 포니와 토놈을 세계 만방에 떨쳐주신 걸트란 용도자를 무한한 격정 속에 우러르며 꿈결에도 소원했던 무상의 영광을 안겨주신 김정은 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담아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참가자들에게 손조어 담내하시며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당 핵심 육성의 원종당으로서의 면모를 완벽하게 갖춘 세계 인류급의 정치사상학원 당의 존재와 혁명의지가 최상의 경지에서 체현된 사회주의 집권당의 가장 본인은 혁명대학의 위상을 세상에 보란듯이 빛내 힘으로써 조선노동당의 강화발전사에 영구 불멸할 뜻깊은 공운을 아로세긴 군부대 장병들과 관록인은 설계 집단 예술인들을 열렬히 축하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높이 지하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최중대사로 내세운 중앙간부학교 군철에서 견줄 수 없는 기상한 실력과 결사관철의 정신을 다시 한번 남김없이 떨친 제267군부대 지휘관 병사들의 열렬한 애국 충성심과 헌신성을 매우 감높이 평가하시면서 근위 부대, 영웅 부대가 확실히 다르다고 이 부대는 최근 10여 년간 당의 웅대한 건설군상을 1심 전력으로 충직하게 받들어 세인을 놀래우는 기념비적 창조물들을 수많이 더 일터 세웠다고 이런 유일무이의 능력이 있는 부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의 자랑이고 국가의 자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창조정신과 완강한 군투력을 발휘하여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에 주체 건축과 주체 교육의 본부기적 실체를 안아올린 서울계 일꾼들의 수고도 따뜻히 헤아려주시면서 나라의 곳곳에 일터선 교녁의 시대를 상징하는 소중한 창조물들마다에 진하게 승배여있는 그들의 혁적한 공로를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건설 용량에 앞서 우선 설계 용량부터 강력하게 준비되어야 우리의 리 상대로 앞날을 휘황하게 꾸려나갈 수 있다고 하시면서 설계 부문 일꾼들은 눈부신 미래의 나본을 그리고 각군은 훌륭한 미술가가 되고 원회사가 되어 아름다운 조국의 내일을 만년 대개로 순호와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명성 높은 이 군부대와 설계 집단은 자신의 친위부대 친솔 집단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모든 건축물들을 우리 국가 특유의 주체적 인민적 성격과 국풍에 관통되고 인민의 지향과 감정, 위대한 강국의 존엄과 기백으로 충만된 생명력 있는 기념비로 건설함으로써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국가건설 위협을 앞장에서 받으러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관록 있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최근 국가 행사들에서 보여준 풍부한 예술적 기량과 헌신에도 기쁜 사의를 표하시면서 특히 어제 진행된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 준공식 기념 공연에서 모든 출연자들이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한 우리 당의 상스러운 투쟁을 훌륭한 열창으로 지지해준 데 대하여 감사를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군인 건설자들과 설계일꾼들이 우리 당의 건설정책을 영웅적 창조실천으로 받들어온 공원있는 부대, 관록있는 설계집단의 명성을 계속 높이 탈치며 사회주의 문명개발위를 선도하는 건설혁명의 전유에서 촉촉한 위원을 세워나가리라는 흔악한 믿음과 기대를 표명하시고 예술 부문의 앞으로의 더욱 고무적인 성과를 격려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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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지명촬영이 끝나자 여울화같은 환호성이 또다시 터져올랐습니다 경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안겨주신 최상 최대의 믿음을 삼과 투쟁의 자양분으로 받아하는 저 참가자들은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회를 최대의 앞장에서 계속 훌륭히 수행해 나가므로서 당 중앙에 언제나 추앙할 결의를 굳게 다짐합니다 경유하는 김성은 동지의 은행